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 회 최당심 안청 강사 김대균입니다 우리 공부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최신 토익 기출문제 기출 단어적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대균 보카, 대균 보카, 버케빌러리 책을 낸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지 여러분이 의견 주셔도 좋겠습니다 킹글리시 777은 지어졌습니다 아주 뜨거운 온도를 견디도록 시험에는 extreme of temperatures로 나왔는데 우리 주우치 선생님, EBS 선생님은 extreme temperatures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여기서 위드삼총사가 나옵니다 위드삼총사라는 게 뭐냐면 바로 위드로 시작하는 세 단어인데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위드스탠드, 이거는 견디다, 저항하다로 동의어가 있어요 바로 리지스트입니다. 리지스트가 이 단어에 동의어가 돼요. 견디도록 위드홀드도 유명하죠. 이거는 뭐를 주지 않다 보류하다, 보류하다로 많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익의 이 단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개 중에 두 개 고르라면 위드스탠드와 위드드로 이게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위드로 시작하는 위드홀드까지 같이 알아두면 좋죠 김대균의 삼총사가 몇 가지 있어요. 그쵸?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be devoted to, 2D에는 명사나 동명사, 헌신삼총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위드삼총사로 외워주면 좋아요 그리고 어레인지오브 다음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어레인지오브 이렇게 나가는 거 이게 꽤 많죠 그죠? 단수복수에서 리스트도 있고 시리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컬렉션도 있고, 버라이어티도 있죠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언으로 시작하는 거 언어레이오브 뒤에도 이게 복수명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단수복수는 이 영어에 아주 기본이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eet the needs of customers its customers 이렇게 나왔는데 고객들의 필요를 맞추다 이때 meet의 동의어는 바로 satisfy죠 그런데 이때 그 needs뿐 아니라 여기서 이제 standards 또 뭐가 있을까? requirements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나 이런 기준 요구를 충족시키다 이럴 때 meet를 많이 쓰죠 그 다음에 need에 관련해서는 meet도 있지만 suit your needs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알았죠? suit your needs 뭐 이것도 이제 suit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eet, suit, satisfy 맥락이 좀 통하죠 그리고 킹글리시 모더즈는 시장 점유율을 두 배로 늘렸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제 얼굴이 안 보이고 있네요 아이참 이렇게 되겠구나 제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되죠 잘생긴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unique sales promotions 독특한 어떤 영업 홍보 영리한 광고 뭐 이런 거 덕분에 이제 두 배로 늘렸다 해갖고 이거를 그 연결해 보면 여기에 이제 말을 이어가면 돼요 due to 뭐 덕분에 그래갖고 이제 clever advertising and unique sales promotions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죠 오늘 주우치가 그의 어떤 다음과 같은 생각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소유격 대명사의 격은 매번 출제가 되죠 advertising은 또 ing형 명사로도 유명해요 그죠? 이게 독특한이란 단어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프로모션에 의해서 홍보 개념도 있죠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쓰일 때는 어떤 뜻이 돼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이게 승진이라는 뜻이 또 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당신이 완전히 만족 못하면 나한테 전화하세요 그 어떤 그 화병의 세공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크라스맨쉽 무슨 쉽 여러분 스포츠맨쉽 스포츠맨 정신 뭐 이럴 때 그 정신의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공 개념이죠 세공에 좀 만족을 못하면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말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는 다음 같이 발표하게 돼서 기뻐요 We are pleased to announce that 이 문제의 포인트는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된다 announce는 대절을 취한다 이런 거 say, point out, indicate, reveal revealed 많이 나와요 revealed that 이게 대절을 취한다라는 거 동사는 패턴을 암기해야 암기한 것이다 웹디자이너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걸 피해야 되는데 어떤 웹사이트 너무 복잡한 복잡한 거는 별로 필요 없죠 우리 학원 웹사이트도 이제 kinglish.com인데 딱 시간표만 올라가 있어요 뭐 그리고 각종 링크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아프리카, 유튜브, 블로그 우리 카페 링크 있죠 링크가 궁금하면 여러분이 우리 kinglish.com 여기를 이제 방문하시면 돼요 한번 방문해 볼까 방문해 봐도 좋지 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겠죠 나오나요? 아 이게 화면에는 안 뜨는구나 여기 가면 이제 뜹니다 킹글리시가 king of english kings english의 줄임말이에요 쓰입니다 쓰이는 영어예요 콩글리시가 아니야 자 그래서 복잡한 인데 EDM 이거는 행방불명 된인데 ING 이런 경우가 있어요 킹글리시 그룹은 모든 고객에게 고정 어떤 상담률을 받습니다 이 플랜스는 딱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정액제 이런 말 하죠 정액 상담률을 받습니다 그 차지는 여기서 이제 소위 사형식 동사죠 요걸 이제 뭐 아프리카에서 조금 하긴 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주이치 선생님이 멋진 발음 들어보려고 했고 우린 또 시험을 잘 봐야 돼서 컨텐츠 중심의 강의를 쭉 이어서 짜임새 있게 또 강의를 해드립니다 미리 선불로 지불하다 이런거죠 페이 인 어드밴스 근데 어프런트라는 것도 알아두요 페이 어프런트 어프런트가 이게 선불이에요 선불 그래서 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harge 요금을 부과하다가 아까 여기 사형식 동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하다 이런 표현이고 출퇴근 시간 기록용지를 time sheet 이걸 shit shit 하면 아 shit 그 욕이죠 욕 sheet 밝고 긴 발음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떤 제품 제한에 대한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어디 또 보관해 두면 유익하다 이거죠 모든 포장은 완전히 재활용이 가능할 겁니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거 critically 중요하게도 되고 비판적으로도 되고 initially 처음에 신선하게 이런 보기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토익에 근데 fully가 이럴 때 답이죠 부사 네 개 중에 고르기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각 손님에게 뛰어난 경험을 제공한다 이 provide a with b죠 provide a with b 이런 것처럼 제공의 with랑 잘 어울리는 게 present도 있고요 supply가 또 유명해요 이걸 제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여러 단어를 적어 주셔서 근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한 세 개 정도 이 정도 외워 주시면 좋아요 비교할 게 있어요 give grant offer 이것들은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with가 필요 없다 이거 여기에는 이제 a에게 b를 제공하다 할 때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이걸 쓰면 틀려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있구나 여기는 with를 쓰면 안 된다 위에는 with를 써야 된다 그 다음 사무실 건물이 내년에 레노베이션 될 것이다 더 현대적인 디자인을 선호하여 in favor of 뭐를 선호하여 라는 그런 표현이 되죠 be aware of 이것도 참 공부할 게 많아요 오브랑 잘 어울리는 형용사들이 많아요 typical도 여기에 속하고요 representative도 있고요 뭐를 알고 있다 부류가 여기에 이제 aware뿐 아니라 인지하는 거 이런 단어도 cognizant appreciative 이런 것들이 뭘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뭐 이런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이 오브랑 잘 어울려서 쓰이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be characteristic of 너무 많은데 뭐를 저 회고하는이 뭐지 be reminiscent of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누가 야 이벤트 프리 뭐냐 뭐 사건에 뭐 이런 뜻 아냐 사건이랑 관련이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외우면 돼요 이벤트가 꽉 찬 이벤트가 많아요 사건만 그래서 재밌고 중요한 일들이 많은 그래서 그 대학에서의 그녀의 삶은 가장 아주 이래저래 좋은 또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은 그의 인생의 한 해였다 제가 얼마나 좀 답답 어떻게 보면 그 말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지켰냐면 딱 그 선배가 야 술 사와 해갖고 돈을 나한테 줬어요 그래서 진짜 술만 사왔어요 술 소주만 야 술 사오라 그러면 안주도 같이 사와야지 아 근데 술만이 만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먹어 봐가지고 고대생 치고 제가 술을 참 못 먹습니다 아무튼 그 제한된 현대적인 현대의 뭐 이런 단어죠 컨템포러리 음 아 이게 또 나가네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단어가 있나요 아 이게 막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니 obsolete 아 이 단어가 좋은 단어입니다 갑자기 컨템포러리 나오니까 뭐 state of the art 최첨단에 뭐 이거랑 대조가 되죠 뭐 state of the art cutting edge 이런 것들은 이제 최첨단이고 이거는 이제 현대의 이런 좀 관련이 있는 단어죠 완전히 똑같은 의미는 아니고 그 다음에 킹글리시 앱은 단어를 이 스캔된 문서의 단어를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바꾼다 이런 거 좋죠 이렇게 딱 앱이 텍스트 딱 해서 그거를 변환시켜 가지고 이게 쓸 수 있는 걸로 바뀌는 거 이러면 이게 좋은 기술이죠 이게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김양의 임기는 그 영업 부사장으로서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5월 7일 수요일에 시작된다 지금은 좀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냥 임시로 좀 연습 겸 나오는 거고 공식 이제 출범하는 것은 5월 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주의치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방송에서 언더접 트레이닝 이런 거 언더접 이거는 쓰는데 OJT는 한국에서만 들어갔다 이런 거 여러분 제가 유튜브도 아프리카도 올렸지만 온택트 언택트 이게 콩글리시에요 이건 옹터리고 보통 zeros 컨택트 제로 컨택트라 그러죠 zeros 컨택트나 컨택트 컨택트 이게 영어예요 그리고 이제 좀 토익 우리는 토익 공부하니깐 인택트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손상되지 않은 이거 이건 토익에 나온 적 있어요 이거는 중요한 단어예 알았죠 이걸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임기라는 단어가 테뉴어 임기가 공식 시작된다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하죠 불안하시면 제일 안전한 투자가 단어함기예요 저도 이제 항상 반성하는 게 요새 하도 유튜브 시대 영상 시대에 갖고 영상도 좀 재미있는 것들 보는데 그거에서 유익한 경우도 있지만 또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 시간에 단어를 외우세요 제가 이제 단어들을 이번에 이제 일본 책들도 친구들 선물도 있고 그래갖고 일본 책들은 단어책이 요만해요 요정도 요런 거로 이제 보통 시험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배워야 될 게 일본 책들은 편집이 눈이 안 피곤해요 그 기술이 뭐 있는 것 같아 한국 분들이 좀 연구해야 돼요 교재에 있어서 작게 만드는데 눈이 좀 안 피곤하게 만드는 책 그 활자나 어떤 구성이 뭔가 좀 앞선 데가 있어요 배울 건 배워야죠 무조건 일본 적대적으로 대할 건 아니고 배울 건 배우고 우리가 분석해서 더 잘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 미스터 킴은 그랜드 오프닝 셀러브레이션 경축 행사를 주관했다 주체했다 허스트 허스트가 이제 그런 주체자 주관자 여기서 동사로 쓰였죠 미스터 킴은 세 명 중에 하나다 올해 인물 상을 받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타임즈는 맨 아우드웨어를 한 해 한 명씩 뽑아요 근데 여러 명이 이제 그때그때 나올 수가 있죠 해마다 나오죠 해마다 근데 이게 재미있었던 게 제가 그래도 고대 타인반 회장이잖아요 회장 출신이죠 타인반은 고대가 제일 오래됐어요 전통도 아주 뛰어나고 회장님 출신들 다 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시공테크 회장님도 거기 출신이셔서 지금 타인반 선배님 중에 제일 부자신 것 같아요 한 2천억 갖고 계시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쭉 타임즈를 보면은 머신 오브 더 이어가 뽑힌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뽑혔는데 머신 오브 더 이어 한 해 중 제일 화제가 된 게 컴퓨터였다 그럼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거죠 여자가 뽑혔다 그럼 워만 오브 더 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에 한 명씩 사람을 뽑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뽑힌 사람 중에 하나였다 남은 소매점 뭐 할 때 남은 이거는 ING형밖에 안 돼요 자동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 ING형밖에 없다 ING냐 PP냐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근데 PP가 있다는 건 과거분사가 있다는 건 타동사야 타동사 이거나 existing 이거는 보통 이게 이거랑 어울려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다 ING형이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온라인 세일로 이동했다 shift가 이동하다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동이라는 그 유명한 책 이름이 있어요 찾아보신 분도 있고 어디서 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거야 제가 영어 좀 알지 여러분보다 이쪽 분야를 모를 수도 있죠 경제 분야를 제가 모를 수도 있어요 전 영문과 나왔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여러분 무시하지 마요 저는 이제 영어 토익 이런 데 이제 선택과 집중으로 가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 과에서는 상식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해요 알았죠? 자기의 정보 지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박물관 투어가 제공됩니다 한 주에 두 번 여기서는 이제 DURING THE WINTER 이건 WINTER로 써야겠다 그지? 겨울에 DURING THE SUMMER DURING THE WINTER DURING은 이제 뭐에 대한 대답? WHEN으로 물어볼 때 대답 FOR는 뭐에 대한 대답? HOW LONG으로 물어볼 때 대답 이거 유명하죠? 유명한 구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22년의 단어가 WITHIN이요 WITHIN이 참 많이 출제됐어요 향후 두 달 안에 미스터 김은 세 번째 어학원을 부산에 열 거다 저도 이제 서울에 김대균어학원이 있고 제가 땅으로 갖고 있는 진짜 요번에 내년에 전철이 뚫리는 그 연천 연천 쪽에 또 아니면 부산 이런데 한 세 군데 정도 김대균어학원 3호정까지 내볼까 북쪽 사람들은 연천으로 나중에 딱 모이도록 그쪽 하여튼 저는 태어난 데가 서울인데 강북이죠 강북 강북에서 이제 원래 쭉 살아왔고 거기서 이제 북쪽은 뭐 일산 좀 위로 가면 이제 또 북쪽 친근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땅 사두라 그래가지고 땅을 좀 사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번에 1호선 전철이 뚫리니까 거기에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킹글리시코 사는 여기서 보면은 비품 배달을 준비합니다 모든 철물점에게 서울에 있는 철물점에게 가는 그런 배달을 준비한대요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하드웨어 스토어를 뭐 컴퓨터로 연결하면 안 돼 철물점이에요 철물점 알았죠 또 유명한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토익 컨벤션에 도움을 주겠다고 자원봉사하려는 모든 사람들 자원봉사한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배지를 어디 가서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거 문장 연결해 볼까 Should pick up a batch in room 205 우리 학원이 쌍용 플래티넘 209호 거든요 209호 우리 학원 줌 강의 신청하실 분 빨리 신청하세요 그거는 배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로 보내야 돼서 자료 미리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줌 강의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수업이 안 돼요 그렇죠? 1월 3일까지는 신청해 주세요 그 다음 주치는 장기 직원들에게 연장된 휴가 시간을 줬다 그래서 이제 주치가 이제 오은원가 봐 아니면 회사 사장이에요 CEO예요 그래갖고 뭐 한 1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휴가를 더 줬다 뭐 이렇게 보면 그때 이게 일이죠 연장된 휴가 시간이니까 많은 고객들은 실수로 믿고 있다 장갑이 그 장갑이 그 방수라고 믿고 있는데 그게 실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배달료가 급격히 올랐다 배달비가 뭐 요새는 상식이 됐죠 예전에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이제 또 꼰대 아저씨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때는 짜장면 배달 뭐 다 공짜였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였다가 이제 시스템화 되면서 확 바뀌게 됐어요 그걸 또 이제 미리 앞을 내다본 배달의 민족이나 등등은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시절이 고마울 때도 있어요 그때는 참 좀 인간미가 좀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꼰대라고 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 증가 때문에 그 상점의 교통비의 20% 증가 때문에 급격히 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Alterations는 변경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제가 토익 기출 문제들을 쭉 훑으면서 단어들을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나도 정리하고 여러분도 같이 공부하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죠 S680 세척기, 식기세척기 부품은 주로 이전 모델과 모델의 그런 부품들과 똑같다 이 컴포넌츠를 받으니까 도우세요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 이게 5부 이하가 지금 이걸 꾸미잖아요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단수면 that, 복수면 those에요 The population of Japan is larger than that of Korea 이렇게 할 때, population은 단수잖아 The population of Japan is larger than that of Korea 그땐 대시고, 이거는 컴포넌츠를 받으니까 도우즈가 되는 거예요 댐 같은 건 수식을 못 받아요 도우즈는 수식을 받을 수 있죠 댐, 여기서 보면 도우즈, 댐, 에브리원, 이런 건 수식 받고 디스, 디즈, 댐 이런 거는 수식을 못 받는 대명사예요 알았죠? 여기 얘도 같이 넣을까? 이렇게 같이 넣으면 얘네는 이제 수식을 못 받아요 알았죠?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데가 이거잖아요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써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력한 광고의 추진 덕분에 첫 분기에 그것 때문에 매출이 올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마케팅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입소문을 내주시는 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이 땡스 투 모모 덕분에 이거는 이제 워낙 유명한데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그리고 이븐도우는 접속사를 그 뒤에 접주동 접주동, 전명구 이런 거 얘기했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서 전치사 명사에서 전명구를 이루죠 사람 이름 주면 전명구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나는 정말 웃긴 게 옛날에 그 이름 찾아보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 다양한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대균이라고 그러면 대장균 뭐 이런 별명으로 애들이 절 놀리고 했어요 그래서 나보다 좀 심한 이름이 있나 이렇게 전화번호부 옛날에 이렇게 보면 성병균 뭐 이런 분도 있고 이름을 그렇게 지면 좀 그런데 아무튼 저는 요즘 이름을 많이 따라 하더라고요 제 이름 되게 잘 지은 이름이에요 유명하신 분한테 당신은 당신 블로그의 독자층을 확장하고 다양화 시켜야 된다 리더, 리더십 이런 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욕심이 있으신 분이었으니까 좋은 사립학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름도 할아버지가 지셨는데 그거 안 된다고 어디 가서 종교는 기독교인데 이름까지 제 균자는 우리 집 밖에 안 써요 다른 집은 다 고를 균자 쓰죠 우리는 그 균자 아닙니다 다른 균자 쓰죠 우리는 다이넘픽한 팀이 준비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당신을 돕도록 모든 그런 연구 필요에 대해 도움을 주도록 아주 역동적인 팀이 있다 일 잘하는 팀이죠 디스트랙팅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succinct 간결한 일 한다는 이런 단어 오늘 외워 주시면 돼요 이게 토익에 아직 정답으로는 안 나왔어 근데 succinct가 토익 보기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초보자는 이런 거 멋있어 보이거든 그러면 딱 답으로 고르는데 아니에요 신토익 첫 시험을 얘기해 볼게 2016년 5월 29일에 130번에 먼데인이 나왔어요 이 단어 뭔가 멋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이거 찍어서 많이 틀렸어요 그걸 제가 왜 하냐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얘기하는 먼데인 답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지 근데 이게 세속적인 현실적인의 뜻이고 때로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재미없는 이런 뜻을 가져요 근데 이런 단어도 토익에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칠을 했죠 주로 분홍색은 제 강의에서 정답들 이거는 오답들이거나 이제 파트 3,4 제가 강의할 때는 이게 뭐는 답의 단서를 주는 단서입니다 단서 표시의 이 색깔을 가끔 근데 그것도 좀 특이한 단어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당신 장비 특징에 대한 분명한 개관 개관이란 말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개관 이런 거 여러분 인커리즈먼트가 뭐예요 이거를 용기를 북돋움 근데 한국말로 고무 고무니까 무슨 고무나무 할 때 고무 지우개 얘기할 때 고무인가 그게 아니고 북을 쳐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 북꽃 짤 거예요 저게 원래 그래서 고무시키다 그런 우리 글이 있어요 우리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말도 잘해야 돼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언어는 그런 말 맛을 즐기고 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자분들이 잘하는 게 그 말 맛을 느끼고 수다도 즐기고 그런 것의 장점은 이제 또 그 자체가 재밌기도 하니까 오래 살아요 오래 이 남자들 너무 과묵하다가 일찍 죽잖아 우리도 수다 좀 즐기고 이렇게 오래 삽시다 아셨죠 자 바운더리하면 경계선 포뮬라하면 공식 이렇게 되고 in addition to는 이제 besides 이런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six 쪽에서도 제가 좀 기출 단어들을 뽑아봤는데 이게 소개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소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세요 당신은 무료로 한 달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혹시 당신이 추천한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계약하면 당신이 소개해줘서 누가 우리한테 계약하면 당신 한 달 무료 이게 소개 프로그램이죠 뭐 그 사람도 무료 한 달 뭐 이런 서비스가 있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화병은 수제품이다 이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다 이 각각은 한 종류밖에 없다 아 난 이거는 늘 그 기억에 남는 표현이에요 one of a kind 그렇죠? 여러분 그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부를 때 서양 애들이 딱 보고 저거 봐라 웃긴 놈이 춤도 웃기게 치네 그래갖고 he's one of a kind 이랬어요 아 독특한 사람이다 걔는 싸이다운 면은 세계에 그분밖에 없잖아 그 그분을 이제 존경해야죠 여러분 몇 억 뷰의 그 유튜브를 갖고 계시잖아 그럼 우선 저는 이제 기업 총수분들은 우선 존경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했건 아니면 뭐 편법이 있건 여러분 그 정도 돈 모을 수 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건 우선 존경하고 존경할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판할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비판은 또 비판대로 하고 제가 예전에 김성호 대표님이 있어요 그분이 6.1 약국 갑시다 만드신 분인데 그분에게 배운 거예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 약학과 나오셔서 처음에 이제 대학생 때 과외를 많이 했겠죠 서울대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약국을 어디 장사가 절대 될 법지 않은 막 그 달동네에다가 약국을 차렸어요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거기를 어떤 할머니들이 오셔도 수다 떨게 하기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 자주 오시는 거야 그럼 그분들이 또 입소문 내주시잖아 거기 약사가 아주 착해요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좋아 이렇게 말만 해도 이게 소문이 나죠 그리고 자기가 택시 탈 때는 6.1 약국 갑시다 하면 택시 기사가 어디요 거기가 아니 6.1 약국도 몰라요 그렇게 해서 소문을 내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6.1 약국을 그 지역에서 많이 다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여기 저 메가스터디 엠베스트 사장도 하시고 아무튼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직접 만나 뵀었고 거기서 제가 영문법 하나 찍은 게 있죠 에이저 영문법 여러분 understanding grammar 아자르가 아니야 아자르 영문법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제가 영상 거기서 찍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6.1 약국 갑시다 친필 사인도 해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또 배운 게 있어요 그냥 그분이 대학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부잣집 강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러면 아이 이 부르조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다 부자가 되는데 이유가 있겠지 뭐 잘 노력하셔서 잘 사셨겠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근데 자기 친구들은 이 자본주의의 괴물들 뭐 부르조와 뭐 이렇게 욕하던 그 운동권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뭐 운동권으로 꼭 제한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6.1 약국 갑시다 저자와의 대화 강의할 때도 저는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 중에 어쨌든 존경할 건 하고 부러워하고 인정해 주니까 나도 부자가 되더라 이거야 근데 그때 그렇게 욕하던 애들 별로 돈 못 벌고 살더라 그런 얘기는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았죠? 얘기가 좀 딴 데로 갔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 화병은 수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 각각이 다 독특하다 이건 정확히 복제가 될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솔뱅이라는 미국 관광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서부지역이죠 거기는 유럽 사람들이 계속 머물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런 사진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파트 1 사진 찍으려고 막 1년에 연말에 한 번씩 미국이나 외국 여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찍으니까 옆에 그 주인이 사진 찍지 말라고 이게 다 원 오브 카인드인데 왜 찍냐고 막 화를 엄청 내는 거야 내가 디자인 훔쳐 가려는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그때 이 말을 제가 실감나게 들었어요 근데 막 되게 동양인에다가 이상하게 생긴 놈이 막 찍으니까 너무 경계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도 또 있어요 백인들이나 흑인들 특히 흑인들이 우리나라 황인종 무시하는 거 그걸 제가 미국 가서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을 제가 한 서너 번 관광해 봤는데 그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뭐 아무튼 인종차별이 있긴 있어요 그 나라가 어쩌다 어쩌다 해도 좋은 면만 이렇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만 인종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노숙자도 계시지만 일본은 없는 거 같아요 일본도 근데 그거를 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려고 제가 도쿄로 가면 거기 전에 갔던 좋은 호텔 있죠 게이오 플라자 호텔 그 앞쪽에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긴 사람 잘 안 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급식을 나눠 주더라고 이제 쭉 해서 코로나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보이는데 감추력을 해서 그렇지 다 어두운 면이 있어요 나라마다 미국이 뭐 다 좋겠어 거기도 어두운 면이 많지 자 아무튼 one of a kind 이걸 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패치워크 패션이 패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더기 더덕 더덕 이런저런 천 모아 가지고 잘 붙여서 만들면 또 이런 패션이 되잖아 그죠 그게 패치워크 패션이에요 그 다음에 이 킹글리 셔츠는 만들어집니다 빈티지 천과 다른 재활용 부품으로 재활용된 부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점 앞에 effective as of starting beginning 언제부로 효력을 발휘하여 이거 유명하죠 1월 1일부로 우리는 우리의 운영을 부산의 운영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김대균 이제 서울 연천 부산 뭐 자꾸 말을 하면 시가 된다고 이제 그게 이제 발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스담의 과거 시점 주절의 현재 완료 그래서 서울 사무실을 주우치가 방문한 이래 3년이 지났다 이런 거 신스담의 과거 시점 포담의 기간은 현재 완료와 잘 어울린다 이게 이제 기본이 되죠 당신의 그 고용 직원으로서의 할인이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직원 할인을 이런 식으로 써요 employee discount 당신은 당신의 회사 배치를 입구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제 직원 할인 받는다 그런 거죠 For your employment discount 여기에서는 employee discount 로 쓰더라고요 토익에서는 For your employee discount You should present your company badge at the entrance 아니면 이제 To the cashier 뭐 이런 식으로 쓰겠죠 이 present가 show 또 produce도 이게 생산하다도 있지만 메밀다 이런 거 제시하다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봉급 인상을 고마워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승진도 환영한다 이게 이제 뭐 신선한 토마토 맛 토마토 맛 이런 얘기할 때 쓰고 킹글리시 소스의 그 맛을 당신이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이제 맛의 얘기를 또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테이스터 맛 보는 사람 테이스트 맛 이 정도까지 또 쉬엄쉬엄 하다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 김대균 학원 여러분 수강 신청 열심히 받고 있으니까 토익 우리 김대균 학원에서 하시고요 방문 접수 그리고 수금 중반도 좀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산에서 등록 벌써 하신 분 계시고요 그래서 이미 발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감사합니다 땡큐 See you again Bye